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제가 베이스라서 목소리가 났지만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무언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보금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언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 보금만 보면 누가 보금에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3장 21절에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보금 11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8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1장에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9장과 10장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금 5장 3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세인들의 제자들도 또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9장과 10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자기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9장과 10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산 밑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간질병이 걸린 어린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간 제자들 예수님 빼고 그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41절과 4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혁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지지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주지 못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고쳐주지 못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텍스트로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불로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파워 앤 오스토리티를 영적 오스토리티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알렌자를 고치게 하려고 세상에 내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40절에 40절에 1절에 그러셨는데 40절에 보니까 당신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아서 40절에 보니까 능히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실행되기 위해서 그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스케일 3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화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화가 말하였으니 이루이라 37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주여화여 주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거나 또 이렇게 정말로 능력이 많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기도를 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소위 말하면 예언 기도라는 것을 많이 받아요 예언 기도를 받았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 기도를 했더니 이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언 기도가 다 맞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언 기도 받기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님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단독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께서 저희 임지를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강화도라는 농촌에 있는 좋은 교회 그 교회에 이렇게 그 자리에 교역자가 공백이 되어서 그 자리에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고 저도 계속 기도했고 그 교회가 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빨리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된다 된다 하고 저를 부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부르지를 않아요 이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날짜가 가까워도 언제부터 한 달 두 달 전부터 그 임지가 계속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거기서 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결혼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사역지가 생기질 않아서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학교에 출근하게 되고 아침에 저희 아내가 출근할 때 저에게 그럽니다 이거 인터넷 방송이 나가나요? 나가면 왜 웃으십니까? 저희 아내가 스타킹 그러면 스타킹 여기 있어요 핸드백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나 다녀올게요 그럼 예 다녀오세요 그리고 결혼하고 그 일을 계속했어요 이거 안되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뭐 스타킹 갖다 주고 핸드백 갖다 주고 안되겠다 해서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막내 아들이랑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제대로 잘 있느냐 뭐 밥은 잘 먹었느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늘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전화하는 것도 방해가 되니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간다고 집에다가는 얘기를 해놓고 저는 하늘상 기도원을 갔어요 전화를 안 받을 생각으로 하늘상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상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때 이천석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별명이 와장창 목사예요 와장창 목사 와장창 중창 추자장창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뭐 그리고 여러가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사역제를 주옵소서 저에게 임지를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서두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임지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월요일날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임지를 주옵소서 그것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지 하나님 임지 하나님 임지 하나님 임지 하나님 임지 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아침에 올라가면 아침에 바위에 올라가면 저녁까지 저녁까지 저녁 캄캄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 때쯤 돼가지고 목요일 저녁 때쯤 돼가지고 그때는 금식도 하지 않았는데 금식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 임지 하나님 임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왜 이러나 왜 이러나 내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떨어지나 보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있는데 또 앞으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게 앞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도 지내셨지만 저는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 이거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미시는구나 아 내려가라고 아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싸인이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깨달으셨어요 아 자꾸 미시니까 아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그리고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밤에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그 얘기가 되었던 강화교회에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와서 설교를 하라는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집에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계속 전화를 하셨대요 계속 전화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열심히 열심히 설교를 그동안 그동안 설교했던 것 다 총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가장 아름다운 설교 제가 봐도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웃음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피 웃음이 별로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화교회를 갑니다 강화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 중에서 정말로 너무나 훌륭한 설교를 했어요 내가 봐도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안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 설교를 잘하고 왔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날 하도 설교를 죽을 써가지고 직원에서 안 모시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됐어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교회를 부임해서 2년 3개월 동안 있었는데 30명 모인다 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되게 그렇습니다 몇 명 모이느냐 그러면 아주 최고로 많이 모였던 총동원주의를 모였던 그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 모였다 그러면 한 15명 20명 모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2년 3개월 동안 목회했는데 제가 교회를 그만둘 때 1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많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내 삶에 체험되지 못하고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꽃이 피는데요 그 봉우리가 꽃을 피지 못하고 꽃을 활짝 피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대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봉우리가 졌다가 그 봉우리가 제대로 피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리는 꽃송이와 같은 인생인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꽃이 활짝 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수정교회 정말로 훌륭한 교회고 지금까지도 많은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성경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5장 2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구약성경 371쪽인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다같이 시작 시작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블레스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단다 초장의 버릇을 고쳐놔야지 하고 왕이 되자마자 그 블레스의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블레스의 시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한 20만 명 쳐들어와서 이 길부와 그 골짜기에 지금 매복되어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네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번 칼을 휘둘면 10명, 20명, 100명, 200명 그렇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별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칼 제대로 쓰지 않고 다른 부기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그곳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대적을 흩으셨다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흩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즘이라고 한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주인 마스타라는 거예요 마스터 브라즘이라는 것은 깨트린다 부서뜨린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브라즘의 하나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바바라 요도라는 그런 여사가 있습니다 바바라 요도 여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기름 부시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사무엘 5장 20절 바알브라즘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 한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님들 우리 가정의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고 교회의 한계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저의 한계를 느껴요 저의 한계를 느끼고 지역적인 한계도 느끼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는데 한계를 느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한계를 극복하라 한계를 이기라 할렐루야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바알브라즘의 하나님이에요 바알브라즘의 하나님이 우리 수정교회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기도시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 기도시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상 12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 앞에 결단고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위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시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요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지 몰라요 정말로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 싸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저는 대학원에서 대학원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자 영적 전쟁적인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죄는 마귀의 발판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죄는 마귀의 발판이다 좀 큰 소리를 하면 아주 정말로 내 속이 시원할 텐데 한 번 더 하겠어요 죄는 마귀의 발판이다 죄는 마귀의 발판이다 마귀의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떠날 것 같죠 떠나던가요 안 떠나요 꼼짝도 하잖아요 왜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죄가 있으면 그 상처를 타고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타고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안에 마음에 상처들 있잖아요 상처들 상처들 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증오하지 말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숨이 콱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써요밖에 안 들려요 저는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있어요 써요만 아니라 정말로 저는 숨이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다 뭐 인류대학 나오고 아주 번듯하고 돈도 잘 벌고 인품도 좋고 그러는데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벽창구 같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 정말로 많아요 아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타고 귀신이 역사해요 내 안에 역사는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마귀는요 마귀는 우리에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제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찾아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귀신이 하는 일은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쉴 때 기도를 쉴 때 기도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치는 게 죄라서 그 죄를 타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약하면요 기도가 약하면 뭐가 강해지는지 아세요? 말씀드렸어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가 약하면 원수가 강해져요 원수가 기도가 약해지면 원수가 강해져요 기도가 강해지면 원수가 약해져요 기도가 많아지면 원수가 제압돼요 기도가 많아지면 말이 안 통하던 사람이 말이 통하게 돼요 기도가 많아지면 기도가 많아지면 내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고 너그러워지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마음이 각박해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다니나요? 군사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그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어디를 가는 거 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로 도망을 가요 라마 라마 나효시라고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라마 나효시 어디인가 하면 라마라는 지역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이 거기 사니까 많은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모여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그 학생들을 모아서 기숙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기숙사가 바로 라마에 있는 나효시에요 라마 나효스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에 세운 기숙사였어요 기숙사니까 기숙사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 도망가 숨어 있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라마 나효스로 다윗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내는데 라마 나효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성경에 보면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았다는 거죠 다윗을 잡아와야 되는데 잡아올 생각은 안 하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다른 사람을 보내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 자신이 가는 거예요 자신 사울 자신이 가는데 사울도 라마 나효스에 도착해서 예언을 했다 예언자 중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회상 20장에 나오는데 20장 1절 3회상 20장 1절 참 재미있어요 3회상 20장 1절 찾아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라마 나효스에서 도망하여 자 여기 재미있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라마 나효스에 있었을 때는 다른 곳에 있었을 때보다 너무나 안전했다는 거죠 왜? 전령들이 왔지만 사울의 군사들이 왔지만 거기서 다 은혜를 받고 다윗을 잡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왔지만 사울까지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그 안전한 지역에서 라마 나효스에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왜 도망갔을까요? 왜? 다윗이 도망갔던 그 장소 중에서 가장 안전했던 자리가 바로 라마 나효스예요 라마 나효스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자리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성령 앞에 고꾸라지는 그 자리 다 감동을 얻고 예언해를 했던 그 자리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지 못했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처럼 안전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왜 도망갔을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정말로 부드러운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자기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몇 시간 기도했어?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어? 성경 몇 장 읽었어? 맨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맨날 성경을 수십 장씩 읽어야 되고 안전하긴 했어도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버거워요 너무나 버거워요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자기가 편할 줄 알았는데 도망가면서부터 그에게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사장에 85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당합니다 다른 곳에서 절대로 안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안전했던 그 자리는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기도했어야 돼요 항상 말씀 봐야 돼요 항상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수정교회는 라마 나협과 같은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내가 지금 수정교회에 왔다고 얌전 빼느라고 너무 힘들어 아멘 좀 크게 아멘 할렐루야 라마나 혁과 같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야 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기도가 심어져야 돼요 기도가 많이 심어져서 수정교회는 어디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앉기만 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기도가 술술술 나오기도 하고 원수가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희 누님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셨어요 이 막내 동생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가 하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방송이 안 나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방송 안 나가는 줄 알고 그 집회 가서 막 얘기를 하고 보면 꼭 듣고 나한테 따지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누님이요 그 누님이 예수님을 믿고 인품은 좋은데 기도는 안 해 기도는 안 해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이 대회비실에 오셔서 이제 맨 처음으로 방문했으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들어요 한참 우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래요 야 조 목사 이게 너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모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 안 하는 누나가 그거를 어떻게 할까 저는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대님들 기도가 많이 신겨지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내가 앉았다 하면 사람들이 오기만 해도 다 변화되고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고꾸라지는 그러한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라마나요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게까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들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성대님들 여기서 정말로 힘이 지나도록 힘이 지나도록 힘이 지나도록 이 자리에서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라마나요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성대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올 때 너무 못 부리고 오지 말아라 너무 못 부리고 막 눈썹 붙이고 그러다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눈썹 때문에 울지도 못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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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몸빼바지 입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몸빼바지 입고 몸빼바지 입고 그냥 나와서 나와서 그냥 정말로 정말로 매어 달려 불을 짓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는 한국 성결교회가 성결교회가 이성봉 목사님 뭐 이만진 목사님 박태희 목사님 훌륭한 부흥강사 목사님들 그렇게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수중교회만 빼고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기도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를 조용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옆에는 꼭 기도를 크게 하는 분들이 앉는 거예요 아주 고생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 나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시적으로 기도하는 분 바로 옆에서 막 정말로 난리가 나요 그런 난리 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앉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 옆에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세계 성교를 위하면 같이 세계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따라서 기도하다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불을 지져야 중원 부원하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눈뚝이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딱 한 가지만 내라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되세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 줄 몰라요 한 가지만 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복잡하죠? 복잡하죠? 속이 복잡하죠? 돈을 달라고 그래요?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 복잡하죠? 한 가지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눈뚝이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말했던 솔로몬과 같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눈뚝이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제가 이렇게 물알알타이어 퉁구수족의 후예로 눈이 좀 이렇게 퉁퉁 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평생 소원은 눈이 좀 예쁜 여자와 살고 싶다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너는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나요? 난 쌍꺼풀 진 여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쌍꺼풀도 얼마나 깊이 졌는지 몰라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분명한 기도 기도를 한 시간에도 뭐를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 했느냐? 몰라 몰라 그게 무슨 기도예요? 반복하는 것은 중헌부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를 열 번, 스무 번, 백 번, 천번, 만번 반복해 한다고 중헌부헌이 아니에요 그건 간절한 기도예요 반복해서라도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는 기도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인들께 여쭤보니까 어느 성도인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귀한 것, 내가 지금 60년 만에 처음 터득한 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어라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저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자, 한 번 따라 하겠어요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따라 하세요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달라는 것은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달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기도가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믿음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언제든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한 시간을 기도해도 한 시간 기도해도 5분 기도한 것 같아요 두 시간 기도해도 한 1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기도가 되죠 전 세계 일주를 하고 시계법은 5분도 안 갔어 이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의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대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그만두시고 20몇 년을 목회하셨지만 그냥 그만두시고 교회가 몇 년 동안 막 분쟁이고 너무 시끄러운 시끄러운 교회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에 평안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그 친구 목사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야 가지마 가지마 거기 가면 죽어 안 나오면 좋겠어 방송 거기 가면 죽어 저 보고 야 거기 잘 간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인천에 온 지 한 18년 됐는데 18년이 지나도록 아직 죽지 않고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왜? 왜?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살려주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말이 안 통해 다 말 말 안 통해 다 성격들이 다 불같은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통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누구를 보면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숨이 쉬어져요 그래서 18년 동안 지금 숨 쉬고 살고 있는 줄도 믿어요 창세기 1장 28절은요 제가 딱 9시에 설교를 끝내려고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성령께서 조금 더 해라 그러면 더 할 수 있어요 10시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상한 교회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복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 컵에 컵을 하나만 물을 마시고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물이 적어 한 컵만 더 갖다 주세요 장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렇게 뒤에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 복은 창세기 28장에 말하는 그 복은요 그 창세기는 그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복이 무언가 무언가 하면 죄송합니다 아름다우세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고 싶어 우리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을 뵙니까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1막에 나오는 라다메스 장군의 아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청아한 아이다 젤레 그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어요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창세기 1장 28자를 말씀하시는 그 복은 베라카에요 베라카 한번 따라할까요 베라카 베라카 그거는 현세적인 번영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 받는 게 복이지 그게 진짜 복이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창세기 1장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은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번영 자녀들을 많이 낳고 현세적으로 잘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데 현세적으로도 다 잘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안 하시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베라카는 베라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바라크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 바라크라는 말은 뭔가 하면 바로 무릎을 꿇는다 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 앞에 무릎을 꿇자 바로 예배 기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현세적인 복 조금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월급도 자꾸 올라가는 거야 승진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데 아멘 이렇게 시시하게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 할렐루야 다 승진도 잘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너무 세속적인 그런 목사 같지만 성경을 찾아보세요 베라카라는 것이 영적인 복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현세에서도 번영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대님들 수정교회 우리의 성대님들 수정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에게 바라크하는 자에게 베라카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만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번영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지질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 다 나갔어요 지금 무릎 제대로 꿇지도 못하고 아파요 저희 아내가 무릎 수술하고 그랬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런데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리가 구부러져서 여음을 하는데 다리가 쭉 펴지질 않아 아주 무릎을 꿇으니까 한쪽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막 꺾어서 꺾어서 여음을 똑바로 하려고 했는데 똑바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구부러지지 않은 그 다리 저희 아버지의 그 다리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다리 구부러지지 않은 세상적으로 보면 병신 같은 그 다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다리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내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된대요 무릎을 꿇다가 무릎 수술하고 지금도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해요 잘 걷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계단도 못 올라오고 그렇지만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인 줄 아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서 무릎을 꿇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 많죠? 갑자기 썰렁해져요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이 생기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더 많이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더 꿇으셔야 돼요 오늘도 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뇌종양으로 수술 받으시는 분 앞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닥에 주일날 낮예배를 드릴 때도 낮예배 우리 장롱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안 꿇으면 기도가 잘 안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대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하지 마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대님들 꼭 베라카의 은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안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세상에서 눈물 흘리지 말고 세상에서 무릎 꿇지 말고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팔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은 따님 셋을 줬어요 따님들이 초등학교 제대로 제대로 그 따님이 세 분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도 채 들어가기도 전에 아빠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자 넷이 살게 된 그 집에서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얼마나 젊어서부터 혼자 식당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 일을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그렇게 힘들면서 새벽에 와요 새벽에 와서 그냥 기도가 기도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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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면 제 간장이 녹아 다른 기도가 없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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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에 그 따님 중에 한 분이 회계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회계사 시험을 봤는데 부여하고 대학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그런데 그 따님은 학원 좀 다니고 싶은데 너무나 사정이 어려워서 학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딸만 내고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분들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진 거에 대해서 아멘하시면 안 돼요 여긴 좀 헷갈리게 아멘을 하시네요 그 권사님이 집이 집 전세가 삼천만 원의 전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사갈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삼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몇 년 전이에요 한 2, 3년 전에 삼천만 원의 집을 하나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헷갈려요? 삼천만 원이 전세도 구하기 어렵죠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데 삼천만 원의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는 그 장소에 집을 하나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작전 기도를 40일 했어요 40일 40일 되던 해 되던 날 마치고 그 다음 날 집을 하나 빌라 33평인가 33평 이렇게 지하인데 지하로 돼 있는데 비탈에 있어서 집에 들어가 보면 지하가 아니에요 밖이 화내 그런 집을 삼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삼천만 원에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딸들이 다 커가지고 얼마나 그 가정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 안에 역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그리스토인들은 그리스토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요? 많은 그리스토인들은 그리스토를 만나기 전에 참된 그리스토인을 먼저 만나요 참된 그리스토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는 그 기도했던 그 기도함으로 그렇게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그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너무 귀해요 우리 수청교회 성도인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기도는요 기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 하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가 학교 다닐 말리포 해수욕장에 놀러 갔어요 말리포 해수욕장에 놀러 갔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돈이 떨어져서 그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어떻게 그 해변 무슨 우체국 전화국 그런 데에서 돈 주고 집에다 전화할 수 있는 그 돈만 남았어 그러니까 전화도 한 5초 정도 할 수 있는 그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5초 하는 거예요 5초 5초 제가 집에다 전화를 해서 5초 지나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전화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전화를 받으세요 엄마 나 돈 떨어졌어 해변 우제국으로 빨리 보내 딱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땠을까요? 이 나쁜 놈 새끼 버릇도 없고 얼마나 버릇 없이 전화한 거예요 욕했겠죠? 욕하면서 이 나쁜 새끼 그러면서 그 다음날 뭐 했을까요? 욕하면서 뭐 했을까요? 돈 보내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방법이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모범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